용소막 성당 용소막 성당 원주 8경 중에 하나네요 아 선종환 위우렌시오 신부가 태어난 곳이래요 생각해 용소막 성당 아 너무 오랜만에 왔다 어? 여기 계시네 아 멋있다 예전에 어디 갔을 때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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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단하다. 앞으로 30년 후에 철마가 지나갈 것이다. 저쪽 산 밑에 성당을 지으시오라고 했대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나무들과 열금의 성당. 하나 둘 넷 다섯 개의 나무들과 열금의 성당을 지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게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.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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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 십자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